에스더 1장 왕후 아스디 페이사건 받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레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레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레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는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파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기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선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꼬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회반석, 백석, 음모석, 억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수디도 아하수레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수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수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는 자는 바사와 메대와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나와 다시스와 메르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수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레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교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가니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리되 왕후 와수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레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레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수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를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날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 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라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수디가 다시는 왕 앞에서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2장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말씀 받겠습니다 그 위에 아수레로 왕의 노가 그침해 와수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래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산 수상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료를 주관하게 하는 내시의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수디 대신에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거 그대로 행하니라 도산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여 시무리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르브간네살이 에루살렘에서 유다왕 요고야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산 수상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화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국료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화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일곱 국료를 주고 에스더와 그 국료들을 후궁의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레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략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게 하는 내시 시아스가스의 소화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이하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던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류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레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의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니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라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의 두 사람 원안을 품고 아스레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3장 하만이 유다 사람을 벼라고자 하는 말씀 받겠습니다 그 후에 아스레 왕이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골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골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에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레오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레 왕 제2년 첫째 달 곧 니사놀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열두 개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민이 아수레 왕에게 아래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이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곡 아각사람 한무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수레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어 열두째 달 곧 아산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의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만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선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다라 사장 에스더가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결심하는 결단의 말씀 받겠습니다 모르대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골문 앞에서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골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불을 짓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신여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은 의복을 모르대개에게 보내요 그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대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대개에 가서 이것을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를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골문 앞성 곧 광장에 있는 모르대개에게 이르니 모르대개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덴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대개의 말을 에스덴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대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오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체가 금귤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덴에 말을 모르대개에게 전하며 모르대개가 그를 시켜 에스덴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며하마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대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는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리라 모르대개가 가서 에스덴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5장 에스덴에 첫 번째 잔치에 말씀 받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복을 입고 왕궁한 뜰로 곧 어전맞은 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게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귀를 금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를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덴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가 요구하는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이 나의 요구가 이르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셔서 내 일을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요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사람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오십급이 떼는 나무를 세우되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니 하만이 그의 아내 세레스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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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세레